한 번 더 쉬고 싶어요 숨을 못하고 많이 쉬셨는데 그래도 안 아프신 게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맞아요? 네 맞아요 편하게 그냥 쉬시면 돼요 아까 제가 고고고 쉬었으니까 원장님께서 좀 쉬세요 특히 불편하신 곳은 없으시죠? 네 그러면 일단 어깨하고 목 위주로 좀 풀어드릴게요 운동하신 거 아니세요 정말? 그럼 전체가 늘어져요? 네 다 엄청 딱딱해 원장님 스트레칭 좀 하세요? 운동을 싫어해서 저는 똑같네요 괜찮으세요? 원장님? 괜찮아요 받으시다가 불편하신 말씀해주세요 안 시원하면 안 시원할 때 왜 그러세요? 관리 공채 굉장히 잘 받으신 거 같아요 네? 관리를 잘 받으시는 거 같아요 네 잘 받으세요 네 네 네 네 네 팔도 많이 쓰시니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? 비용은 지금 네 10년 10년 됐어요 10년이요? 네 오래 되셨구나 괜찮으세요? 어 네 네 네 마사지 관리 한 번씩 받으세요 원장님? 어? 요즘은 안 받아 잘 받으실 거예요 응 어 네 네 네 네 네 네 여기가 들어가 볼게요. 아파요? 너무 잘 받으셔서. 와, 진짜 딱딱하다. 아프세요? 잠깐만. 잠깐만. 살짝만 할게요. 항상 긴장하고 계신 게 티가 나요. 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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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답답하죠 제가 더 감사하죠 사나님 만들어주셨잖아요